맞는 말씀. 공명이가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었다. 한참 달리던 중에 공명이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한 손으로는 안전모를 뻑뻑 긁었다.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공명이에게 물었다. 야 안전모는 왜 긁어? 응 머리가 가려워서.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. 친구야 그럼 안전모를 벗고 긁어야 시원하지. 그러자 공명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. 야 넌 엉덩이 가렵다고 바지 내리고 긁냐?